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동시 단속 구방입니다. 시속 7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. 500m 앞 직진 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. 300m 앞 직진 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.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. 500m 앞 직진 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. 운행중 안전환이 문제,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. 200m 앞 직진 방향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십시오. 스프리스프레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경고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중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